안녕하세요. CNBC에서 유럽에 3차 웨이브가 왔다고 지금 뉴스가 나왔네요.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내용을 보면 프랑스 수도하고 북쪽의 일부분이 락다운이 금요일부터 지금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학교하고 필수품을 파는 가게는 열었지만 다른 곳은 지금 락다운이 프랑스에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두번째는 안젤라 메르켈 총리가 3월달에 락다운을 약간 풀었었는데요. 장관이 다시 락다운을 제거해야 된다는 지금 내용입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프랑스 데일리 발생하는 차트와 7일 평균 선이 지금 나타난 그래프거든요. 확연하게 보이시죠. 작년 3월달에 1차 웨이브가 왔었고 2020년 10월, 11월달에 2차 웨이브가 크게 왔었죠. 그리고 지금 3월달 중순에 7일 이동 평균 선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죠. 이게 프랑스 상태입니다. 지금. 독일 상태 한번 보시죠. 독일 상태도 2020년 3월달에 1차 웨이브가 왔었고 2020년 연말에 2차 웨이브가 왔었고 지금 3월달 세븐데이 에버리지 이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중요한 건 다음달 4월 4일이 부활절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크리스마스와 맞먹을 정도로 부활절의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경각심이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탈리아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탈리아 1차 웨이브, 그 다음에 2차 웨이브 엄청나죠. 이탈리아. 이 사망자 수도 많았고요. 3차 지금 3월달에 그래프가 엄청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란드 보세요. 폴란드는 1차 때는 뭐 그렇게 확진자 수가 많지 않았는데 2차, 3차 이 그래프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상승극선으로 가고 있죠. 유럽의 EMA 셀트리온 레키로나주 CHMP 회의가 다음주에 열립니다. 유럽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유럽은 우리나라와 틀리게 감염이 컨트롤되지 않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절실이 필요합니다. 셀트리온이 그 구원투수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